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합의 해제 시 채무불이행 책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7-22041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상가 시행자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사업 인수 계약의 상대방인데 상가를 분양해주는 그런 사람인데 시행을 해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 계약을 넘겨줍니다. 넘겨주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은 거죠. 원고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들은 상가 분양사업을 했었습니다. 분양사업을 해가지고 건설사에다가 상가 공사를 도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원고 몇 명들이 2011년 8월 8일 날 피고들로부터 토지를 31억 원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도급 계약도 인수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입금을 하죠. 그런데 한 석 달 있다가 원고들은 피고들이 합의로 사업 인수 계약을 해제를 합니다. 다시 피고들이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도 피고가 12년 3월에 공사를 완료합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사업 인수 계약을 근거로 지분 이전 청구를 했는데 소재기를 했다가 폐소 확정이 됩니다. 사실인정은 합의 해제로 나왔는데 원고는 합의 해제가 아니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업 인수 계약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남아있었으니 지분 이전을 달라고 했는데 전 소송에서 폐소를 한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원고가 이 계약금 3억 원 이거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거를 달라고 주장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제 원고는 사업 인수 합의 해제로 계약금 3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합의 해제를 하면서 원고 등이 사업 인수 계약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해서 합의 해제가 됐는데 그러면 합의에 따른 소례배상 책임을 인정할 거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피고가 니네가 사업 인수 계약에 따라서 제대로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해제가 됐고 그래서 소례배상 채권이 있고 그 소례배상 채권과 계약금을 상계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심이 소례배상 책임이 있다. 사업 인수 계약의 파괴에 대해서 원고가 책임이 있다고 해서 소례배상 책임을 인정한 다음에 계약금 3억을 대여금으로 주장했던 계약금 3억을 상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나는 소례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상고를 했는데 대부분이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의사 합의가 없는 한 채무 불이익에 의한 소례배상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특별한 합의가 있다라는 것은 그 소례배상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심과 피고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 인수 계약상, 사업 인수 계약상에 잔금 지급시까지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사건 사업 인수 계약을 해지하고 원인 제공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이에 상관은 소례배상적으로 매매 대응 10% 해약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10%에 해당하는 금액 31억에 3억, 그래서 계약금과 동일한 이 금액에 대해서 지급해야 된다고 원심도 인정하고 피고도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조항을 자세히 보시면 이, 그러니까 잔금 지급시까지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지하고 해약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약정 해제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매매 대금의 10%를 해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데 합의 해제는 약정 해제가 아닙니다. 해제는 통상적으로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그 다음에 합의 해제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법정 해제는 계약서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나 특별법에 의해서 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그걸 법정 해제라고 부르고 약정 해제는 계약서에 해제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 이거를 약정 해제라고 합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합의 해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가 우리 그냥 계약 끝내자 라고 했을 때는 합의 해제입니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 조항은 약정 해제 조항이기 때문에 합의 해제 조항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대법원은 뭐라고 하자면 합의 해제의 경우에 적용되는 손해배상 특약으로 확대할 수 없다. 이 조항은 약정 해제 조항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마디로 합의 해제 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은 반드시 당사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는 피고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원칙으로 돌아와서 합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결국 3억 원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고는 계약과 3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 해제에 따른 10%는 받을 수 있지만 합의해제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의뢰인한테 조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돈을 받을 수 없냐 할 때 약정 해제로 하는 것인지 합의해제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해제를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분명하게 같이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3억 원은 합의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3억 원은 몰치한다. 이 조항을 반드시 넣고 합의를 해제를 해야지 그 조항이 없이 합의해자만 할 경우에는 이 사건처럼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건은 꼭 기억해 주셨었다가 합의해제가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이 판례를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다소채권의 상계처리 사건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8-25946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전부금 사건입니다. 전부금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이 채권을 양도받는 방식으로 자기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채무자의 채권을 법원의 전부명예에 의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온 거를 다시 청구하는 거죠. 원고는 매수 할부금을 연체한 사람의 채권자입니다. 할부금을 연체한 사람이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채권을 전부 받은 사람 그게 원고였고 피고는 매도인이었습니다. 파기환송됐는데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피고가 2001년 6월 9일 날 농어촌 공사로부터 토지를 1억 4천만 원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간 분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만 원을 매수하고 20년간 그 대금을 분할을 납부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공사는 근저자권 설정되기를 마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고하고 어떤 아는 사람이 그 소외인인데 이 사람이 2002년 4월 16일 날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을 해서 잔금은 할부금을 대신 지급하는 걸로 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또 가등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천만 원을 이제 피고한테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인이 그 소외의 토지를 산 사람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할부금을 연체합니다. 연체하니까 이 농어촌공사가 2009년 9월에 이 토지를 이제 경매를 신청한 거죠. 경매가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피고가 어? 경매로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2009년 12월에 9천만 원을 전액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부금 분할 대금을 다 납부하고 경매를 취하시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경매은 이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피고로 또 매수했던 그 매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가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청구를 했더니 2009년 6월에 연체로 해제됐다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각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원고는 이 매수인의 채권자였습니다. 이 채권자가 2013년 8월 2011년 11월에 그 이 매수인 토지 매수인의 채권 중에 매매된 건 반환 채권 반환 채권을 전부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부 명령을 받은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토지 매수인이 피고를 상대로 아까 가등기 청구를 폐쇄를 했고 첫 번째 이제 주의적 청구로 소위등기 청구를 하고 그다음에 예비적 매매된 반환 청구를 합니다. 또 가등기 말고 주의적 소위 소위권 이전되기 청구 매매된 반환 청구는 모두 기각됩니다. 그런데 기각된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소위권 이전되기 청구는 이미 연체로 해제이 됐다고 되었기 때문에 기각 그다음에 매매된 반환 청구는 채권이 아까 원고한테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기각된 이미 채권이 원고한테 넘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채권이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기각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토지 매수인은 두 번 다 진 겁니다. 그러게 되니까 이제 원고가 그 전부 받았던 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이제 자기가 돈 낸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해제가 되면 토지는 넘겨주고 그다음에 매매대금은 반환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환 대금 달라고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이제 그 상태에서 이 사건이 뭐냐면 이 피고가 대신 그 경매 경매 취하율에 9,100만원도 냈고 그다음에 이 해제 2009년 6월 9일 해제된 이후에도 이 토지를 이 토지 매수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이익에 따른 채권도 갖고 있었고 여러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채권으로 이 반환 채권 매매대금으로 준 8천만원의 원리금 이자 받을 날로부터 현재까지 이자의 이 원리금을 상계를 주장을 한 겁니다. 상계를 주장을 했는데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받을 날로부터 지금까지의 매매대금 이자에다가 아까 말한 사용이익 채권 소리배당 채권 경매 취하대금 다 합쳐서 계산해보니 4,300만원이 남는다. 그러니까 4,300만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결론이 난거죠. 여기에 대해서 피고가 대부분의 상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상계 주장을 할 때 원고와 피고의 원리금 총액을 합산해서 상계 처리한 게 원심이 했는데 문제는 피고가 갖고 있는 원고 그러니까 토지 매수인에 대한 채권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채권이 각각 이행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거를 다 그냥 현재 날짜로 계산해서 원리금을 딱 계산했더니 4,300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해서 퉁쳐버린 건데 대법원은 이거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판단하냐면 상계는 상계 적상일에 따라 대등행위권에서 소멸합니다. 상계 적상일은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경우는 먼저 도래한 거. 그러니까 모두 도래했을 때 상계 적상이 되고 내가 행사하는 채권 그러니까 자동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상대방의 채권 이행기에 도래했으면 나는 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행사하는 날 그날 그날로 그 개등행위에서 상계가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원고 피고가 원고가 가지고 있는 토지 매수인이 갖고 있는 매매대금에 바란 채권은 각각의 2009년 6월 9일자부터 발생한 사용이익 채권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상계가 됩니다. 따라서 사용이익 채권 경매 취하대금을 빼면 이자의 상당부분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2009년 6월자로 상계가 되기 때문에 원심은 이거를 현재 시점까지 계산해가지고 상계됐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많아져서 4,300억이 남는다고 했는데 다시 2009년 6월 9일 날 해제된 날로 가면 경매 취하대금 9천만 원이 상계되고 이자까지 이자는 얼마 없으니까 원금이 상계되고 사용이익 채권은 상계되고 상계되다 보면 원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된거죠. 여기서 판례에서 중요한거는 이 부분입니다. 원고의 수동채권 그러니까 없어지는 채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은 원고의 채권 2009년 6월 9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피고의 채권은 그 이후로 순차로 발생한거고 그러면 그것들은 2009년 6월 9일자로 해서 원금부터 이자 원금부터 사례차례 충당됩니다. 따라서 원심이 한 것처럼 원고채권과 피고채권을 한꺼번에 다 계산해서 오늘 날짜로 한꺼번에 계산해서 상계하는게 아니고 해당 날짜 채권이 발생한 날짜별로 하나하나 하나 따져서 각각 원금과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 이자 원금을 하게 되면 아마 원심이 계산한 것보다는 원금이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 상계하고 남으면 줄게 없다고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어쨌든 이거는 상계 주장을 할 때는 반드시 상계 적상위를 개별척권마다 확실히 확인을 해서 그 날짜에 이자와 원금을 없애야 된다. 요거를 확인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판례는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수용토지의 폐기물 처리비용 사건입니다. 선고에는 2021년 5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256-31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이 사람이 토지를 수용했죠. 그리고 피고는 수용된 토지에서 폐기물 처리한 처리업자입니다. 상고 기각됐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토지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협의 취직을 했습니다. 이 사건 토지는 피고 1은 패널과 재활용 선백일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재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영업장으로 쓰고 있었죠. 피고 2는 실제로는 재임차를 해가지고 이곳에서 책임을 처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고 1은 토지로 소유자로부터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2는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토지공사가 피고 1한테 보상금 1억 3천만 원 지급하고 90% 지급하고 철거 완료 10% 지급해서 다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업은 피고 2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2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수용에 재결신청을 했고 수용에서 원고가 피고한 2에게 실제 폐기물을 했던 사람에게 4100만 원을 보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12개 항목 중에 가장 큰 거에 대해서는 4100만 원을 보상하고 나머지 항목은 5개 5에서 10이까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보상의 1원으로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다 해봤더니 보상금까지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이 있어서 공사가 직접 처리를 해야 됐습니다. 처리를 하고 보니까 처리 비용이 3억 3천만 원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3억 3천만 원을 피고 2에 대해서 청구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일단 피고 1은 이 처리물에 관해서 직접 갖다 놓은 사람은 아니죠. 갖다 놓은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에 대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을 구할 수 있느냐. 두 번째 피고 2 피고 2는 보상액을 1원밖에 안 줬는데 이 1원을 주고 지금 자기가 보상은 죽었는데 폐기물 처리 비용 3억 3천만 원까지 피고 2가 지급해야 되는 거냐. 이게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고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심은 이거 처리 비용 피고들이 부담할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토지공사가 부당하다고 상고를 했죠. 그런데 결국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이 사건 폐기물은 토양오염물질이 아니다. 그러니까 토양오염물질이면 토양을 오염시킨 오염시킨 자 원인 제공자가 이걸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토양오염을 시킨 거면 피고들이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폐기물이긴 하지만 토양오염물질은 아니었던 거죠. 따라서 그건 안 되고 피고 1은 임차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패널도 없앴고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것도 다 없앴는데 이 사람이 폐기물을 직접 한 건 아니고 실제로 이 사람이 다 이전을 하고 난 상태에서 폐기물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입증이 안 된 겁니다. 따라서 피고 1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두 번째 피고 2인데 피고 2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뭐냐면 이게 원칙적으로 지작물이라고 합니다. 토지 위에 있는 어떤 물건 이 물건들은 지작물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작물을 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전비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가 취득한 비용보다 더 비싸면 비싸면 이전비로 지급하면서 실제 보상액은 가격으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토지 위에 물건이 돌멩이가 있다고 칩니다. 돌멩이가 한 1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옮기려고 봤더니 100만원인 거예요. 그러면 보상은 10만원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가격이 10만원이니까 그런데 이전비는 안줍니다. 가격만 주는 거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전비만 줬기 때문에 이 물건 이 물건에 대해서 소유자에게 가져가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전비를 줬고 이전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안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보상액이 소유권이 취득하거나 그다음에 소유권에 기해서 이 사람을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공사가 직접 제거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직접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대부분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보상의 이론이라는 거는 처리에 비용이 드는 걸 감안한 액수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전비가 많이 들리지만 가격만 주고 이 처리 비용은 우리가 부담하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전비에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만 보상할 수 있게 한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결국은 이 조항 실제 가격보다 이전비가 훨씬 많이 되는 경우 법률에 실제 가격만 지급하게 된 이유는 공사가 이전비용을 부담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한 거다. 따라서 대법원은 이 처리 비용 공사가 다 부담해야 된다고 판결을 내린 거죠. 이 경우는 결국은 개발업자가 토지 수용을 할 경우에 이렇게 보상액이 현재의 작은 경우 이전비를 개발업자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는 것을 확인한 거고 그럼 결국은 공사는 처리 비용을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토지공사가 여러 법률검토를 했지만 명확하지 않다고 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 같습니다. 어쨌든 대법원은 갔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 이런 비싼 소송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이전비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보상이 된 경우에는 처리비용도 공사가 다 부담한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나중에 토지 수용에 관한 여러가지 다툼이 있을 때 이 부분에 정의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중복 재수와 재수금지 사건입니다. 2021년 5월 7일에 선고된 사건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 259 21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추징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추심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채무자였고요. 채무자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추심 채권자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돈을 받았다 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주죠. 그러면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 채무자가 갖고 있는 채권을 추심 권한을 받아서 내가 대신 채무자의 제3채무자 이 제3채무자에게 돈을 내가 직접 받아내겠다 이런 소송입니다. 내용 한번 보시죠. 2004년 7월 21일 날 동명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명산업이 채무자인데 이 동명산업이 피고들에 대해서 정상급 채권을 갖고 있었고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2004년 7월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소의 이가 다른 사람이죠. 원고 말고 다른 사람이 동명산업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명산업의 다른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동명산업의 두 번째 채권자죠. 첫 번째 채권자 두 번째 채권자 첫 번째 채권자는 동명산업에 대해서 채권 대여금 채권을 확정했고 두 번째 채권자는 피고들에 대해서 추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동명산업의 채권자였는데 그 사람 동명산업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직접 추심을 제기했죠. 그래서 2006년 5월에 추심의 소로 제기를 했다가 인용이 됩니다. 2008년 10월 28일 청구인용이 확정되고 그런 상태에서 항소심에서 소치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고일은 청구인용이 확정돼가지고 항소심이 안 갔는데 피고인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했는데 항소 상태에서 소체가 됩니다. 그대로 끝난 거죠. 그런데 2014년 3월에 원고가 다시 소의 첫 번째 채권자의 채권을 양도받습니다. 동명산업에 대해서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던 그 양도를 받아가지고 동명산업에 대해서 양수금 지급 청구를 해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2014년 그러니까 2004년 대여금 채권이 아마 소멸시효 연장으로 해서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14년 3월에 원고도 동명산업에 대해서 채권을 갖게 된 거죠. 그 상태에서 2017년 3월에 3월에 피고들을 상대로 추심의소를 한 번 더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고들은 2006년에도 한 번 추심의소를 받았고 그때 피고 1은 확정됐고 피고 2는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항소 취하가 됐죠. 그런데 2017년에 원고들을 하고 같은 채권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추심의소가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피고들이 이제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아니 2006년에 내가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을 한 번 방했는데 왜 이렇게 17년에 또 나가느냐 이거는 중복제소다 또는 제소금지에 위반이다. 제소금지라는 것은 뭐냐면 1심에서 이미 판결을 승소한 사람이 항소심에서 취하를 하게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제소금지입니다. 중복제소는 하나의 소가 법원에 걸려있으면 두 번째 소를 제기하면 두 번째 소는 각화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피고들이 항변을 하게 된 겁니다. 항변을 했는데 인정이 안 됐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추심의소라는 것은 추심 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자 그 사람이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심의소가 여러 개 제기되면 같은 소송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거는 중복제소 제소금지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중복제소 중복제소는 2006년에 이미 확정되고 끝났기 때문에 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소송은 중복소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전소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두 번째 제소금지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소금지는 이미 1심을 한번 이겼다가 2심에서 취하하게 되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은 이미 10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제기가 된 거고 따라서 새로운 권리보호기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압류추신명령에 따라서 이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피구들이 압류추심에 따라서 전부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우리는 이미 줬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추신명령이 있는 상태에서는 전부명령이 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거는 약간 집행법에 관한 부분인데 어쨌든 피구들은 2006년에 한번 패소했고 전부명령에 돈을 줬는데 또 줘야 되느냐 이렇게 불안 억울하다고 항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정이 안됩니다. 전부명령이 있다 하더라도 추신명령이 살아있는 경우에는 돈 지급하면 안되는 거죠. 이때는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피구들이 막 지급을 해버린 거죠. 어쨌든 추신명령 송달 이후에 전부명령 또는 변제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예전에 2017-278729 판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재소금지도 안되고 재소금지는 권리보호 새로운 권리보호 있기 때문에 재소금지에 해당 안되고 중복재소는 이미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안되고 결국 피구들은 원고들에게 돈을 다 지급해야 된다. 어떻게 지급하면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피구들의 주장은 다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패소한 거죠. 이 사건은 여러가지 쟁점이 중복재소 재소금지 추신명령 이후에 전부명령의 효력 전부명령에 따른 변제의 효력 이런 것들은 여러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 사례는 시험에 나오기 참 좋은 사례입니다. 아마 사례 문제 나올 수도 좋겠는데 어쨌든 추심의 소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인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판례는 여러 쟁점이 있고 사례 문제로 나오기 참 좋은 판례이고 실제로 실무제에서도 여러가지 쟁점을 하나의 판례로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무장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예리자 판례공부 민사 경영상의 판단재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번호는 2018-275-88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례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기저축은행 파산관제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저축은행의 전 대표이사이겠죠. 소례배상 청구를 했더니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 한번 내용 한번 보시죠. 피고는 2004년 2월 7일부터 2007년 9월까지 경기저축은행의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런데 재임기간 중에 2006년 8월 30일날 이 휴먼 DNC라는 회사에 50억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대출 상환능력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후에 수집 조사하지 않았다고 원심의 사실 인정을 한 거죠. 대신에 피고는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거라고 기대해서 대출 승인한 거다. 이런 식으로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브리지론이라고 있습니다. 브리지론이 뭐냐면 부동산 개발을 위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큰 대출을 200억 300억 대출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막상 제1금융권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를 미리 매수해 놔야 되고 상당한 시공사를 섭외를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곧바로 대출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브리지론이라고 해서 저축은행과 제1금융권으로 일단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으로 토지들을 싹 매수를 다 합니다. 매수를 다 한 다음에 매수가 끝나면 끝난 상태에서 제1금융권에 다시 대출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면 그 대출이 나오면 그 돈을 제2금융권에다가 다시 돌려주는 거죠. 상환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제2금융권에 대출을 브리지론이라고 해서 토지를 매수를 완료할 때까지만 가교 역할을 하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피고는 그런 브리지론을 대출을 해줬고 이거는 충분히 영업에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1금융권 대출이 실패하면서 부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는 뭐냐 피고는 뭐라고 주장합니다. 시인 성실에 따른 경영상의 판단을 한 거다. 내가 이렇게 영업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경영상의 판단이고 배임이나 이런 내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러한 경우로 해서 그 수집 조사한 경우 안에서 통상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었다면 손해배상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 그런데 조사도 제대로 안하고 통상 범위도 넘어서 회사의 단순 영업에 이익이 된다는 정도 라고 하는 정도로는 경영상의 재난 범위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너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그래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원심은 언제부터 주장했냐면 대출이 실행된 날로부터 손해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손으로서 청구한 날 그날부터 이행 지체 책임을 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은 상당 부분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까지는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브릿지 론 브릿지 론 그러니까 재인을 규문권한테 넘어가기 위해서 일정기간 한 두세달 정도만 하는 그런 대출을 하더라도 사업 타당성 수익성 조산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경영사 판단으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결국 대표이사가 그 부실이 잘못된 판단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손해배상은 그런 대출을 해준 날로 부터가 아니라 이행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한계입니다. 그런데 판결금 이자는 5%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자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했처럼 2006년에 했던 대출이기 때문에 상당 10년 가까이 되니까 거의 두 배 가까이 되죠. 그런데 소를 청구한 날로부터 한 거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의 이자로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자 기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자가 5%나 이 정도 되면 시중 이자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이자 기사는 중요한데 어쨌든 경영사의 판단의 범위에 관한 내용 이자 기사는 이 판례가 잘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판례는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분정리 팔변TV의 박반규 변환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대미륵 봉심의 사건입니다. 선거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4-299-214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리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사건명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입니다. 그러니까 표시가 잘못됐더만 변경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변경 등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소 청구를 한 겁니다. 원고는 대미륵 봉심의 피고는 종단 대순 진리의 목포 방면이라는 단체입니다.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상고인의 주장을 받아야 파기 환속한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피고 명칭인 종단 대순 진리의 목포 방면 이라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가 소유권 보전 등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서 8년경 사이에 원고가 대미륵 봉심의 라는 이름으로 첫 번째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2018년에 다시 피고 종단 대순 진리의 목포 방면 이라는 단체가 다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두 번의 변경을 하게 되죠. 첫 번째는 목포 방면 두 번째는 대미륵 봉심의 2007년 8년에 2018년에 목포 방면으로 다시 변경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원심은 어떻게 판단했냐면 2018년 변경 등기가 됐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 동일성 인적이 안 된다. 그러니까 피고의 변경 등기가 원인 이유가 없다. 라고 해서 변경 등기가 무효고 피고가 뭐라고 주장 했냐면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다.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유자는 나다. 소유자가 아까 말한 2017년 8년 변경 잘못됐다.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원고는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변경 는게 권리가 없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 에 대해서 피고 니 말이 아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 주장이 틀랐다. 라고 해서 기각을 한 원심에서 문제는 뭐냐면 이 토지의 진실한 소유자임을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원심은 피고가 진실한 주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 입증을 못했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책을 했죠.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 하냐면 원심이 원고가 소유권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책한 것은 잘못 됐다.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 한 거다. 피고 소유 명의자를 상대로 한 변경 등의 말소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권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자라는 것을 먼저 입증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원고가 원래의 등기 명의인에 해당한다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된다. 원고가 증명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원고는 2007년에서 8년에 원래 목포 방면으로 있던 토지 보존등기 등기 명의인이 대의미륵 봉심회로 바뀐 이 2007년에서 8년에 그 대의미륵 봉심회가 원래의 목표 2007년 당시에 같은 단체였다. 라는 것을 원고가 입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고는 원심은 피고가 니네가 대미륵 봉심회와 같은 다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패소했다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 네가 대미륵 봉심회가 원래의 목표 포존등기를 했던 목표 방면과 동일한 단체라는 것을 원고 네가 입증해야 된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원고가 제대로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입증 책임을 잘못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라 라고 해서 파괴해서 내려보낸 겁니다. 두 번의 변경등기가 있었는데 1심은 두 번째 변경등기만 보고 원고가 소유자권이라고 파괴해서 했는데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원고 네가 소유자임을 원고가 먼저 밝혀야 된다. 따라서 2007년부터 8년에 있었던 변경등기도 원고 네가 한 게 맞다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판단한 거죠. 이 종중단체나 종교단체나 종중사건은 유산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등기 명의인이 왔다 갔다 왔다는 경우가 많은데 입증 책임 부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서로 입증 책임을 제대로 증명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누구에게 이익을 줄 거냐 라는 것은 입증 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고 네가 소유자임을 먼저 증명해야 되는 것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고 원심의 입장은 피고 네가 원고가 소유자임을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라 이렇게 주장한 거죠.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의 판단에 의한다면 원고가 폐쇄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결국은 입증 책임 부담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이런 표시 변경이 여러 차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이 정도 판례는 종중사건이나 종교단체 이런 여러 단체 특히 요즘은 개인 단체에도 이런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런 유사한 소송이 되게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입증 책임이 소유자 그러니까 청구업체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제3자간 계약의 무효확인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1다 201-320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 무효확인의 소인데 원고는 수의계약을 했던 수의계약의 탈락자들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 신탁회사고요. 수의계약의 선정자 신탁회사가 공매처분을 하면서 공매가 경매가 안되니까 수의계약을 입찰을 붙였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수의계약 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탈락자들이 원고에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세아주택이라는 회사가 대주단 자금을 대출받아가지고 피고 회사에 신탁을 합니다. 그런데 피고가 신탁 회사였는데 대주단이 대축을 회수가 안되니까 공매정찰을 진행하게 된거죠. 신탁회사가 공매를 진행을 했는데 유찰이 돼가지고 수의계약으로 공매조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개 업체가 매수제한서를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신탁회사가 포스트개발이라는 회사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가액은 1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 업체가 매수가격이 누루소살됐다라는 이유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이 매매계약이 무효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의계약 탈락자들이 매매계약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지금 신탁회사와 포스트개발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데 탈락자들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무효확인 청구가 가능한 거냐 좀 이상하죠. 매매약 당사자가 아닌데 남의 계약을 지금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니까 심지어는 무효계약이 무효가 없어져도 다시 탈락자들 계약하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은 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유찰을 그 다음 경례하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사건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탈락자들 계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무효확인의 이익이 있느냐 원심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바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제3자의 권리관계도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이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남의 계약의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 무효가 돼서 반드시 내가 매수인이 되거나 돼가는 계획에서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포스트개발과의 계약이 끝난다고 해서 내가 계약자가 꼭 대하여야 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 절차에 있어도 입찰자의 지위만 있으면 남의 계약에 대해서 최종 계약에 대해서 무효확인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이 없다는 원심은 잘못했다. 이 원심에 보면 원고 중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도 원고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남의 계약에 되려면 입찰에는 확인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종 입찰 결과에 의해서 수의 계약의 입찰 결과에 의해서 계약 맺은 사람의 계약이 무효율임을 주장하는 거 가능하다. 다만 입찰도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는 무효율 구할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이런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절차에 의해서 탈락을 했을 가 없어졌다. 그래서 내가 계약자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대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본안한테 이길 수 있냐 없냐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의 이익이 있으니까 본안을 판단해라. 그러니까 매숙가게 누설이 있는지 누설이 있으면 반사의 법률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다시 판단해보되 대법원이 판단한 거는 다시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된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대법원에서 여러가지 확인의 이익에 관한해서 좀 다수 여러가지 확대하고 있는걸로 보입니다. 지금 제3자와 권리관계도 가능하다는 지금 이 판례도 있었고 이제는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확인의 서도 가능하다는 판례도 나와있었죠. 그러니까 확인의 소라는 것이 이행청구가 기본이거든요. 모든 소설의 기본은 이행청구인데 이행청구가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그렇죠. 입찰을 지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나한테 계약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할 때 확인의 청구가 유효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법조실무자의 경우에는 이행의 소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확인의 소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확인의 소가 가능하다면 소가도 좀 낮고 인지도 굉장히 쌉니다. 확인의 소는 계약관계가 그렇게 큰 소송계 지금 1100억의 소송이었기 때문에 이행 청구를 하게 되면 아마 소가도 엄청 비쌀 겁니다. 그런데 확인의 청구는 소가도 낮아서 인지가 굉장히 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한다면 확인의 소를 할 수 있다면 확인의 소를 하는 것이 소송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됩니다. 따라서 이 판례 기억해 주셨다가 이행 청구말고 확인의 청구도 반드시 법률 검토할 때 같이 검토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판례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모 5문장님 판변TV의 박판규 변화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민사 소수주주의 소재기 청구요건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부로는 2019-29139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소뇌의 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소수주주였습니다. 피고는 책임대상 이사들이 상고는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원고는 소수주주들입니다. 여기는 소수주주 소액주주 활동을 하는 단체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 주주들이 회사에다가 소이사들이 잘못을 했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소로 제기해달라는 소재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법에 그런 규정이 있죠. 상법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회사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재기 청구를 하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소재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소재기를 31일에 하지 않으면 소수주주가 직접 그 이사들을 상대로 소재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30일 안에 회사가 이제 그 직접 청구를 안 하니까 원고 주주들이 이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이사를 상대로 직접 한 겁니다. 피고 이사들을 상대로 그러면서 이제 원고는 원심에서는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한 손해들을 배상 책임을 인정을 해가지고 그 배상 책임에 대해서 이사들의 책임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 이사들이 이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재기 청구를 해야 직접 청구가 가능한데 이 상법 규정에 따른 이유를 기재한 서면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적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해서 각하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해서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내다가 그 서면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느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 사안에서는 이사의 이름을 제대로 안 적었다는 겁니다. 그냥 골프장 회원권을 뭐 비싸게 샀다. 그리고 이사 누구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충분한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소재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그 서면에 기재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재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가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축은 대상 이상을 특정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건 괜찮고 다만 원인 사실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 충족했다. 결국은 골프장 회원권을 고가에 구입했다. 언제? 뭐 2010년에 골프장 구입물을 비싸게 샀다. 이런 정도라면 거기에 관여된 이사가 누구누구인지는 회사가 충분히 알 수 있고 또 비싸게 샀다라고 하면 얼마나 샀는지 이 정도는 회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얼만지 담당했던 이사가 누군지까지는 꼭 다 안 적어도 그 정도로도 서면 요구한 거 충분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30일 이내에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원고가 소 제기할 수 있다. 라고 해서 피고 주장들을 배척한 겁니다. 정리하자면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 중요합니다.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라면 계략적으로 적어도 괜찮고 개별 이사가 누군지까지는 특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책임 발생 원인 사실이 무언지는 특정해야 된다. 그냥 뭐 뭐 재임기관 중 다 잘못했다. 요렇게는 안 되고 특정한 사건, 어떤 뭐 계약 혹은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회사가 제소 여부를 판단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 기재한 걸로 회사에 청구하면 소수 주주가 이런 상법상의 소송을 즉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관을 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소수 주주에 관한 여러가지 소 제기에서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점점 활발해질 겁니다. 소수 주주 활동의 권한이 그 상법에 여러가지 권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소수 주주에 대한 소송은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요정도 판례는 좀 기억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님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3기 연체 계약갱신 거부사건입니다. 성공일은 2021년 5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255-429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업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건물 명도 청구고요. 원고는 상가 임대인이었습니다. 피고는 상가 임차인이었고 임차인이 억울하다고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이제 임차인이 피고인데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는 약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3개월 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연체를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연체 차임의 일부만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분과 석 달치 차임은 연체됐다가 석 달치를 다 주지는 못하고 한두 달 정도의 차임을 일부 지급을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결국은 거절한 상태에서 2018년 8월 30일에 임차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을 요구를 했을 당시에는 한 달 분 정도 연체가 됐었겠죠. 그런데 계약갱신을 요구를 거절하고 그 상태에서 2018년 8월 30일에 임차차가 종료가 되니까 임차인이 건물을 안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소송을 하게 됩니다. 건물을 내놔라. 그랬더니 폐소를 하게 된 거죠. 문제는 뭐냐면 법에 계약 해지 사유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법에 차인 연체액이 3개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그러니까 석 달 분이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에 계약갱신 요구 거부 사유라고 써 있습니다. 거부 사유는 뭐라고 돼 있냐면 3개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석 달 분이 밀릴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계약갱신 요구 거부는 석 달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석 달이 한 번이라도 밀렸으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약 해지는 석 달이 밀릴 상태에서만 할 수 있고 일부라도 지급하면 계약 해지가 안 되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대법원은 이걸 다시 설명하는 거죠. 뭐냐면 임대차 기간 중에 어느 때라도 차임이 석 달 분이 연체된 사실이 있으면 계약갱신 거부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반드시 계약갱신 요구 당시에 석 달 비에 밀려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세를 부담하기로 한 게 있다면 부가세도 보증금에서 공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 8월 30일에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명도를 안 했으니까 가계는 계속 임차에 사용하고 있었죠.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 부가세도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월세 그 다음에 부가세 다 차감을 하고 아마 이 정도 되면 보증금이 다 없어졌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아마 보증금 없이 지금 임차에는 나가야 되는 거죠. 이 판례는 이제 계약해지 사유와 계약갱신 거부 사유가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법문 다 읽어드렸죠. 계약해지는 석 달 분이 밀려있는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만이 계약해지가 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 거부는 인재차 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석 달 분이 밀려있었던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한 번이라도 석 달 분이 밀려있었으면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신뢰가 이미 깨졌다고 봐서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인재인은 한 번 석 달 분이 밀린 적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연달아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보면 3기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되니까 보통은 석 달 분이 연계가 되겠죠. 어쨌든 석 달 분이 연계가 되어서 누적을 해서 누적을 해서 석 달 분이 밀려있으면 계약갱신 요구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인차인은 조심해야 됩니다. 3기 연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임대인의 경우에는 3기 연체가 한 번이나 되어있다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호사나 실무자는 이런 판례는 기억하고 있었다가 의뢰인과 상담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판례 기억해 두셔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권리가 어느 상황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5문장리의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파기환송심의 불이익변경 금지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1도 1282사건입니다. 판례공부 의원은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사기 사건, 사기 범죄 사건이고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보시죠. 적용 범죄은 형사소동법 제368조 불이익변경 금지.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있어서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러니까 피고인만 항소했는데 보니까 형이 너무 낮다. 더 높일 수 없다는 겁니다. 피고인만. 검사가 항소한 사건에서는 당연히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심에서도 똑같이 적용한다라는 거죠. 사진관계 한번 보시죠. 피고인이 배임죄로 한 번 기소됐고 사기죄로도 기소가 됩니다. 사건의 두 개가 병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원심은 유죄가 인정돼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피고인만 상고를 한 상태에서 일부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을 받았는데 대법원에 갔더니 일부 무죄가 돼서 다시 내려온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일부 무죄가 됐겠죠. 일부 무죄가 됐는데 일부 무죄를 하면서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4년을 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아니 일부 무죄가 받았으니까 똑같이 4년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 금지에 반하진 거 아니냐 그보다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파기환송심에서 불이익변경 금지가 적용이 되느냐 지금 대법원이 대법원에서 지금 한 번 갔으니까 대법원에서 무죄로 꺾였으면 대법원보다 높은 평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1, 2, 3, 4 유죄 받아서 4년인데 1이 무죄면 2, 3, 4에 대해서 4년을 하는 것은 불이익 원심보다 중환형을 선고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게 된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일단 파기환송심에도 불이익변경 적용된다. 그래서 더 중환형을 선고할 수 없다라는 건 맞다. 그런데 일부 무죄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하는 거는 불이익변경 인책 위반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상 일부 무죄가 됐다 하더라도 형 동일한 거 선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피고인 주장 받아주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취지로 내려왔는데 다시 무죄 인정하면서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 이 사건은 지금 원고가 아마 그러니까 피고인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일부 무죄를 했다 하더라도 너는 4년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통상 실무에서는 대법원에 가서 일부 무죄로 파기가 된 경우에는 일부 무죄가 되면 통상 형을 깎아줍니다. 뭐 관례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통상종은 그랬습니다. 일부 무죄가 되면 형을 좀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지금 안 깎아줬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변호사나 피고인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보통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일부 나오면 형을 깎아줬던데 안 했네 이러니까 화도 나고 이거 잘못됐다 라고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아 그런 거는 유법은 아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징역 4년 된 거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피고인은 징역 4년을 꼬박 다 살아야 되는 거죠. 이 통상종으로 아마 이런 경우는 많이 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에 나올 만한 사례입니다. 불이익변경 금지가 되느냐. 첫 번째 파기환송심. 그러니까 대법원에도 탐구심에도 불이익변경 적용되느냐 적용된다. 퀴즈 문제죠. 파기환송심에도 불이익변경 적용된다. 적용된다. 다만 일부 무죄이 돼도 동일한 형 적용되는 거는 불이익변경 아니다. 퀴즈 문제 3개 나오죠. 하나, 둘, 세 개. 대법원에 적용된다. 파기환송이 적용된다. 일부 무죄이 되더라도 동일한 형 되는 거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아니다. 이 정도니까 뭐 그냥 법조인이라면 상식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원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7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진정 부자기범의 공동정범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5월 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도 12973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정신보건법 위반이고요. 피고인이 무죄를 받아가지고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된 사건입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보건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법에 보면 정신의료기관, 정신병원입니다. 정신병원의 병원장 이런 사람들은 입원할 때 반드시 여러 가지 서류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6조에서는 이런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징역 1년 또는 천만원이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 86조 벌칙은 43조를 이발한 경우이기 때문에 43조의 서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서류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은 병원장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이 피고인들은 전문의들입니다. 이 정신병원의 전문의, 의사들이죠. 의사들. 의사들인데 병원장하고 공모해서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을 시켰다라고 해가지고 기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무죄가 상고되니까 검사가 이제 상고를 한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의사들을 서류를 받지 않은 그 의무 위반에 대해서 의사들을 공모한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요게 하나가 있고요. 양벌 규정이 하나 있는데 양벌 규정은 이런 겁니다. 법인이 위반한 경우에 법인을 처벌하는, 행위자를 처벌하는 걸 이외에 법인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때 이 양벌 규정에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체적인 행위, 서류를 받는 행위를 하지 않은 자, 하수를 버린 경우에 하수 오염물을 직접 버린 자도 양벌 규정에 처벌하는데 이때 의사를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병원장과 공모한 걸로 처벌할 수 있느냐. 양벌 규정에서 처벌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된 겁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무를 하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진정 부작위범이라고 하는데 이런 이 사건,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것은 진정 부작위범인데 이 진정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은 반드시 의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병원장이든 다른 사람이든 의무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공동정범에 성립하기 때문에 의사는 서류를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의사는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양벌 규정에서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데 의사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건 행정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실 직원, 행정실장 이런 사람들은 병원장과 공모해서 양벌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서류를 받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의사는 서류를 받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진정 부작위범인, 서류를 받을 의무를 하지 않음으로 인한 범죄의 공모금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의사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양벌 규정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건은 여러 법률 중에 서류를 받지 않은 것이 범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형태, 유형의 모든 유사 사례에 다 적용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서류를 받지 않았다는 의무로 부작위, 어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범관계 할 때는 이 사판례가 적용이 되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는 실무에서 의뢰인이라든지 사건으로 만나는 거는 그렇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시험 같은 데는 자주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진정부자기범에 대한 판례가 그렇게 자주 있는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판례 문구에 진정부자기범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진정부자기범에 관한 시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고 또 실무자의 경우에는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으로 알아들 필요가 있는 판례입니다. 따라서 진정부자기범에 공동정보에 관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주셨다가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실무에서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